로니SG 3차 리뷰 드디어 완벽한 꿈을 찾았다 S1M3, 2635GNMZ, 필터, 후드, 그리고 스몰 리그 캐즈만 있으면 뷰파인더 무릎 안걸립니다 단 뷰파인더는 제거에 안걸리는 겁니다 알겠죠?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사용해야 하는 건지는 고민이네요 이럴 바에 속편하게 내 로니SG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보시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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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반 Murat 이야기하려고요 오늘의 주차가 참고로를 관리하고 잇는 사이 그리고는 오반기인 건과 함께 생각해 주세요 갖고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